데뷔하게 됐으니까 오늘은 콩푸밴드 안내를 따라봤고 마음껏 먹자. 내일도 오랜만이야, 내일도 좀 풀이야. 알아요. 화이팅! 잘 먹겠습니다. 나 이거 정말 진짜 먹고 싶었는데 진짜 이번에 먹게 됐다 싶은 거 같아. 양념치킨 족발. 다, 다. 양념치킨 족발. 이거 대박. 저거 먹을 수 있잖아. 근데 모기가 있다고요? 응. 그럼 어떻게 먹어요? 먹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척코가 있습니다. 마음이 못 먹어요?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. 주장하던 손나은 양은 취재진에 몰아가기에 돌지에 공공의 표적이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